뭔가 이렇게 책상이 바뀌었군요 약간 어색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앞을 좀 가려줘야지 뚫려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지난주 맨 마지막 시간에 뭐였을까요? 네 등기죠? 등기 맞아요 등기였어요 지난주 맨 마지막 시간에 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뒤에 보시면 제가 보충지문 넣어놨어요 오늘 프린트 맨 뒤에 보충지문 보이세요? 네 보충지문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없는 거였는데 동일인 명이면 할 수 있다 이제 예교에 개정됐다 했죠? 그리고 한 번 더 개정돼서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할 수 있다 또 개정됐다 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오늘 프린트에 보충지문에다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 끝날 때 이거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뭐 이제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데 사진 안 찍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프린트에다가 집 얻어가지고 드렸으니까 이거는 올해 나올 예의 간승이 있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번 읽어봐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지금 보충지문이 자 이거죠? 여기에 동일인일 권리자로 할 때 자 안 됐는데 되는 걸로 한 번 바뀌었고요 이미 전체 등기인데 그냥 임차권이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촉탁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건 이거입니다 동일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실익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대학력을 이미 취득한 상황이었는데 전세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는 임차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해서 된다 박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10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로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예상문제집에도 그런 게 있죠 자 예상문제집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문제집 페이지 268페이지 문제집 268페이지에 35번 문제 보세요 35번 자 문제집 35번 268페이지에 자 35번 보시면 자 여기에 4번 지문 보이시죠 이미 전세 등기가 맞춰진 주택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을 권리자로 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쪽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요 지문이랑 연결된 겁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될 수 있는 걸로 개정된 거 다시 확인했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요 전세권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자 앞에 보세요 자 37번 볼 겁니다 37번 한 장 넘기셔서 37번에 보시면 자 전세권 말소 자 권리 말소죠 자 전세권을 말소하겠다 자 권리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을 하는 거야 자 전세권 말소는 공동신청이죠 자 이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말소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 왜 말소잖아 말소 자 말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고 자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의무자는 전세권자 전세권자 근데 전세권자가 공동신청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네? 깜짝 놀라 왜 안 해주냐? 그러지 말고 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네? 판결 받아요 판결 자 무슨 판결? 네? 자 이행판결 뭘 또 형성판결이야 이행판결 자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뭐 할 수 있다? 단독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이지만 판결을 받으면 단독신청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튀어버렸어 전세권자가 튀어버렸으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 안 가거든 그죠? 어떻게? 네? 어떻게? 네 그렇죠 자 여기 있죠? 공시 최고 공시 최고 세 번 말고 공시가 최고다 이런 거죠 공시 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재 분명 공시 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신청으로 말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못 웃어 지금 원래 이행판결이지만 제권 판결을 받아도 단독신청으로 말서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그 전세권자 승낙을 받았대요 단독신청으로 말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승낙만으로 단독신청할 수 승낙을 받아서 단독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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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5번이야 지금 답이 5번이에요 다시 조심하실 게 승낙서하고 판결하고 급이 같아요? 택도음스러워요 판결 정도는 나와야 단독신청이 되는 거지 승낙서로는 단독신청이 안 됩니다 승낙서로 단독신청이 되는 건 가등기 게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승낙서로 단독신청하기 그렇게 많이 외우는 거예요 딴 데는 승낙서로 단독신청밖에 다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승낙서 정도만으로는 판결을 대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승낙서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가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있었죠? 또 가등기 말소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제발 좀 외워요 가등기 말소 그러는데 아 쟤 또 물어보네 아 또 물어보네 이 마음 외우겠다 진짜 언제 별로 그래 가등기 말소 그러면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명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때 승낙으로 단독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특이한 거야 맨날 시원해 난다고 거의 해마다 꼬박꼬박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른 데는 승낙서만으로 어쩌고든 답봉치는 거예요 승낙서만으로 무슨 단독신청이야 택도 없지 승낙서랑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듯하죠 승낙서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실무는 다르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실무도 승낙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낙서 받아다가 대충 위임장 쓰고 하면 대충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절대로 승낙서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실무상 어쩌고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절차적으로 절대 승낙서가 이행 판결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단독신청할 수가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래서 적어도 이행 판결이 있든지 아니면 공시책어제권 판결이 있든지 이래야 단독신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있죠 농지 전세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죠 뭘 또 안 돼 그러지 말고 각하 각하 그렇죠 각하인데 잘못해서 어떻게 실행이 됐다 이 멘트를 보셔야 돼요 원래 이게 실행을 보시고 이거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각하 각하 사유이지만 깜빡 실행됐으면 유효부여 이거는 절대 무효 무효니까 직권 말소까지 가는 무효예요 되게 심각한 무효란 말이죠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OX OX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직권말 써도 된단 말이죠 본인들이 가서 말소신청은 받아주겠지 그렇지만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전세권말소 권리말소는 공동신청이지만 판결을 받으면 단독신청된다 그럴 수 있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좀만 더 또 사기칩니다 전세를 말소하는데 전세권자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줬겠죠 돌려주면서 영수증 받았겠죠 전세금 반환증서 영수증 받았으면 그걸로 집주인이 단독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영수증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단독 말소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승낙서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삭제됐어요 예전에는 전세금 반환증서만 들고 가면 집주인이 혼자 말소하는 게 있었어요 없어지고 정식으로 해라 정식으로 해라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런 거 다음부터 틀린 겁니다 승낙서만으로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됐고요 넘어가시면 38번다 볼까요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빼고 읽어봅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가 있다 전세권 이전할 수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가 있다 이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하는 건 딴 건 절대 안 되고요 전세권만 있어요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양도금지특약은 지상권이나 저당권 같은데 없어요 그냥 안 돼 그런 건 불법이야 안 돼 전세권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승낙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설정행위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존속기간 내에 자기 전세권 내에 전전세 임대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3번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소멸했지만 기간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전세 금을 못 받았대 그러면 완전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살아있다 그래서 저당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4번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끝난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전전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난 전세 어떻게 또 밀려줘? 안 되는 거죠 돈으로는 내놔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만료로 종료 됐어요 전세가 끝났습니다 말소등기 없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전세권 소멸한 전세권을 저당으로 잡을 수도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4번만 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시면 자 39번도 볼게요 전세권 설정 계약의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여기까지 기간 약정 있다 없다? 약정은 없다 해요? 약정은 어디다 해요? 계약서에요 계약서에 계약서에 뭘 한다? 약정한다 약정 계약서에 약정한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약정 있어요 그러면 신청서에 써야 돼요? 신청서에 써야지 계약서에 썼으면 신청서에 써야 돼요 계약서에 약정을 해놨는데 신청서에 안 쓰면 각하야 계약서랑 신청서랑 맞아야지 계약서에도 썼고 신청서에 썼으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럼 제3자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죠 자 존속기간을 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죠 왜? 왜? 계약서 있으니까 계약서 있으면 써야 돼요 없으면 안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거 하여야 한다 틀린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이 엄청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 멘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계약서 자 계약서를 우리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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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라고 해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설정 계약이야 등기 원인 설정 계약이 있습니다 자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써야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이게 이미적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기 원인에 있는 거죠 등기 원인이 있으니까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전세권에 무조건 꼭 쓰는 거 전세금과 범위 무조건 쓰는 거고 자 나머지 이미적 사항들은 등기 원인에 있으면 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공유 부동산이래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자 등기 기록의 공유자 전원이 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각자 지분만 갖고 있으니까 지분은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자 전원을 상대로 해줘야 되죠 자 등기 원인의 약정이 이때 자 등기 원인의 약정이 이때요 그렇죠 그러면 써야 돼요? 쓸 수 있어요? 써야 돼요 등기 원인 전세권 등기 할 때 기록한다 자 기록하여야 한다 이것도 자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자 소멸하기 전이면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하기 전에는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전세금 받은 채권 생기죠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받은 채권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자 소멸을 증명해야 됩니다 소멸을 증명했다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소멸했다 기간 남았지만 소멸했다 라고 증명하면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소멸을 증명해야 가능한 겁니다 4번에 틀렸죠 그렇다면 일부가 나왔어요? 그럼 양도액 쓴다 안 쓴다? 쓴다 일부 나오면 양도액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넘기시면 이제 저당권 얘기가 나오는데 저당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서 41번도 한번 볼게요 41번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1번에 1번 지문 보이시죠? 20년 어떻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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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하면 20년 점유하면 20년 점유하고 등기를 해야지 20년 점유하고 등기하면 그렇죠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하면 그랬더니 음 그러지 말고 20년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건 변동 물건 변동이에요 그런데 등기 먼저 내 걸로 돼 있대 몇 년? 10년 10년 점유하면 내 걸로 등기 되는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지금 등기가 등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점유가 몇 년 단축 되죠? 10년 단축 그래서 등기가 10년 점유하는 만큼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민법 시간에 많이 배웠죠? 여기서는 민법에서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이렇게 법에 써 있어요 이걸 해석하다 보면 물건 변동 물건 변동 똑같아요 물건은 소유권 말고 뭐 있죠? 물건 소유권 말고 물건 소유권 말고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저당권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필요한 경우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지옥권 지옥권도 물건이야? 지옥권은 물건이죠 지옥권도 이게 되겠느냐 에 대해서 지옥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애매하죠? 20년 동안 지옥권을 행사했다 그럼 지옥권 등기라면 지옥권이 생긴다 말이 돼 안 돼 20년 동안 지옥권 행사한 걸 어떻게 알아? 뭐라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옥권 느낌 왔어요? 이게 20년 동안 지색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함으로써 지옥권을 취득한다 이해되고 있어요? 20년간 소유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 20년 점유했죠? 뭘 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민법 245조 1항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물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권에서 적용하려고 했더니 눈에 안 보이더라 계속 보고 있냐 우리가 다 알 수 있었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준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점유취득시효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구석에서 한 번 내보는 거죠 계속 표현된 지역권도 점유취득시효로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연습을 시켜드린 거예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복잡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우리는 저당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당권 전세권은 이 정도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걸리고요 저당권은 조금 심도 있게 나옵니다 저당권 저당권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 요약집 볼 거예요 요약집은 130페이지 볼 겁니다 요약집 130페이지 요약집 130페이지 요약집 130페이지 보시면 저당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소유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다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저당권 설정 그러면 소유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상권 지상권 또 전세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갚고 울고 갚고 울고 자 요거 갚고 울고 울고 갚고 울고 네 울고 자 저당권은 무조건 울고 울고 그렇죠 자 요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주등기입니다 자 요거 주등기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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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구별하세요 자 저당권 무조건 무조건 울고 울고 자 저당권이 갚고 그러면 저한테 등기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당권 무조건 울고 울고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이다라고 하면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을 쭉 쓸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만약에 1번이야 그러면 그 저당권은 1-1이야 그렇죠 자 전세권이 2번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저당권은 2-1이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권리를 붙여야 되니까 부기등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 부기등기 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자 시험문제 안 써줘 안 써주고 그냥 저당권 설정 그래요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에요 원칙적으로 뭘 원칙으로 한다 소유권 목적이 원칙이에요 그럼 요거는 반드시 써줍니다 지상권 목적 또는 전세권 목적 꼭 써줍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좀만 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남수요리 안 하면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 저당권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자 이건 100% 부기등기에요 그렇죠 자 좀만 더 자 저당권 자 말소는 자 저당권 말소는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자 뭘 지우든지 말소는 무조건 주등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변경 자 저당권 변경 자 주등기 부기등기 자 요거는 부부주 부부주 자 제3자가 없으면 부부주 자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부주 자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에서 맨날 하던 거 그거 부부주 자 부부주 우리 부부주는 외웠는데 어떠서인지 잘 모르잖아요 부부주가 뭐예요 권리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 부부주 됐죠 저당권에 관련된 주등기 부기등기는 이거 완전히 맞설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놨어요 여기다가 다 해놨어요 자 소유권 자 또 지상권 전세권 여기까지 저당의 객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임차권을 저당으로 잡겠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딴 나라에 있어 딴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나라에 왜 그러냐 민법에 딱 세 개만 적여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민법 고치시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다가 임차권도 저당할 수 있다 집어넣으면 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래서 민법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딱 세 가지 권리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렇죠 자 그다음 지분 지분 권리 일부를 저당으로 잡을 수가 권리 일부를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어 부동산의 일부를 저당으로 잡을 수가 없죠 자금 방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 방만 저당 잡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지분은 팔 수 있으니까 담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꼭 쓰는 거죠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채권액에 좀 조심하실게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래 자 금전 채권이 아니래요 자 금전 채권이 아닌 이 채권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대신에 뭘 쓴다? 평가에 자 얼마 정도 된다고 쓰는 거예요 반드시 금전 채권만 된다고 X X 자 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가액 쓴다 안 쓴다? 쓴다 쓴다 그 다음에 변제기나 이자 얘네들은 임의적 사항으로 약정 있음을 쓰는 거죠 자 여기다 다 해놨습니다 자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인데 자 지상 전세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보기 등기이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가로를 딱 쳐 놨습니다 암소리 안 하고 저당 설정 그러면 주등기입니다 됐죠? 자 소유권 목적 저당 설정 등기는 갚고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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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갚고 울을 뻔했어요 지금 자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 울고 자 저당은 무조건 울고 자 저당권이 이전되어 이전되어 자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이죠 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 등기 자 전세권 이전은 지상권 이전은 임차권 이전은 가등기 이전은 잘 모르는 권리 이전은 부기 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자 저당권 이전은 부기 등기 뭐든지 이전됐다 그러면 다 부기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그렇죠? 이전이 붙었을 때 그런 거 이전이전 자 이전이 붙었을 때만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 자 주등기 부기 등기 부부주죠? 부부주 부부주 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 관측이고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 등기 자 승낙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주등기 부기 등기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뭐 확정 전후 이거는 밤에 잠 안 올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중요하고 이제 저당권 말소입니다 말소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는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저당권 말소에다가 누가 ABCD 써놨어요? ABCD 써놨죠 자 A A B C D 해놓고 말소 말소 무조건 딱 떠올라야 돼요 저당 말소 그러면 ABCD입니다 자 이때 A는 뭐죠? 저당권 설정자 그럼 C는 뭐예요? 뭐라고요? 자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제3취득자 자 그럼 D는 뭐예요? 양수인 양수인 자 현재 저당권자예요 자 B는 전 저당권자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소 또는 말소 라고 자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자 안 적혀 있으면 지금 쓰면 되지 뭐 적어놓고 까먹으나 지금 쓰나 똑같으니까 자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이제 내 걸로 외우냐 못 외우냐 그 문제입니다 자 저당 말소 그럼 무조건 착착 나와야 돼요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저당 말소 자 저당을 말소할 때 자 돈을 갚은 거죠? 돈 갚은 게 뭐예요? 비담부 채무 소멸 돈 갚았다 얘기지 자 돈 갚았다면서 현재 채무자가 A가 자 D한테 갚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소유자 C가 갚을 수 있어요 자 돈 갚으면서 뭐라고 해? 말소하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또는 이렇게 말소해요 그래서 말소 등기 권리자가 누구다? 설정자 또는 제3지직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 또는 얘가 자 누구한테 양수인 현재 저당권자 양수인 현재 저당권자 저당권이 안 넘어갔다면 한 명밖에 없겠죠 현재 저당권자가 자 말소를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 그래서 공동말소 또는 공동말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공동말소 또는 공동말소예요 이때 만약에 제3지직자가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한다고 X X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저당말소 그럼 말소 또는 말소예요 또는 근데 이게 돈 갚아서 그럴 때는 이게 맞는데요 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여기 보시면 자 원인 무효 자 원인 무효 자 민법시간에 원인 무효 배워요? 민법시간에 원인 무효 배운 적이 있어요? 네 자 민법시간에 배운 무효가 뭐 있어요? 민법시간에 무효가 뭐 보였어요? 그래서 103조 103조 또 104조 또 아니 또 무효 뭐 있잖아 통정 통정 짰어 짰어 그렇죠? 또 본심이 아니야? 비지인데 상대방이 알아서 몰랐어? 상대방이 알아서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었어? 네 그럼 뭐 무효? 무효? 알 수 없었으면 유효? 오늘 깨달은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자 원인 무효 103조래 103조 103조 그러면 등기해놓은 거 어떻게 해? 네? 조심하실게 민법시간에 무효 얘기하는 건 의사표시 무효고요 저하고 무효 얘기하는 건 등기 무효예요 오늘 깨달았어 이거? 민법시간에 의사표시 무효 얘기하고 저하고는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민법시간에 의사표시가 무효면 등기 어떻게 해? 등기 어떻게 해? 아무데나 막 직검 말써면 안 된다니까 직검 말써면 관할이 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런 게 없다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 말써로 신청을 해야지 원인 무효만 말써로 신청해요 말써로 신청 원인 무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원인 무효 그러면 원인 무효로 말써로 해라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원인 무효로 말써로 해라 지금 소유자가 얘기해요? 전 소유자가 얘기해요? 원인 무효니까 말써로 해라 지금 소유자가 하는 거지 이해 되세요? 그래서 이경 원인 무효로 말써로 한다고 하면 A, B, C, D에서 이것만 돼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C죠? C C만 원인 무효로 말써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A는 전 소유자죠? 이럴 때는 A는 말써로 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 원인 무효일 때 원인 무효 원인 무효로 원인 무효일 때 왜 거기가 있냐 내놔라 이거지 그러면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소유자지 지금 소유자인데 왜 등계가 거기가 있냐 지워라 이거를 채권적 청권이라고 해요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요 물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은 지금 소유자가 행사예요? 전 소유자 행사예요? 지금 소유자 행사예요 물권적으로는 전 소유자가 나오면 안 돼 어렵네 그러지 말고 생각해 봐 어떤 땅에 쑥 들어갔는데 누가 나타나 나가래 누구세요? 전 소유자래 그럼 나가? 안 나가시지 지금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야지 뭐 그런지 아시겠죠? 나가라 이거지 나가라 이거는 지금 소유자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무효로 말소하겠다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말소 권리자 될 수가 없다 지금 소유자만 따진다 왜? 이거는 물권적 청권이니까 물권적 청권이니까 그렇죠? 조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원인 무효로 말소하는 건 딱 한 번 출제되고 한 번도 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고 대부분의 저당권 말소는 무조건 이겁니다 대부분 저당 말소는 돈 갚은 거예요 돈 갚았으면 그대는 말소 또는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소리 안 하면 이거의 원칙이 있고 만약에 원인 무효라는 멘트가 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근저당이죠 자, 근저당 이 근저가 뿌리근자, 뿌리근자 뿌리근자 저당은 저당인데 뿌리 깊은 저당이야 쉽게 한 번에 뽑혀 안 뽑혀? 안 뽑혀 자, 이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랑 나랑 빌리고 갖고 간 걸 전부 다 통틀어서 가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변제기와 이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쓰면 돼요? 존속 기간 얼마짜리 딱 하나가 아니라 채권, 최후액을 정해놓고 너하고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같이 정리하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저당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 최후액과 채무자 자, 근저당에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와 이자를 쓴다고 X X, 이건 약정 입건 없고 못 써 자, 여기서는 존속 기간이 들어가요 자, 이걸 지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저당권이라는 건 저당권이라는 건 딱 하나의 채권을 언제 갚어? 이자부터 따로 써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근저당은 그게 아니라 자, 너랑 나랑 있었던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통화를 해서 가자 얼마까지는 담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채권책을 위에 올려놓고 너랑 나랑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거 다 담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상, 여러분이 돈을 꿔준다면 자, 저당으로 하고 싶어요? 근저당하고 싶어요? 근저당하고 싶지 그래서 대부분 다 근저당이야 진짜 그냥 저당권은 현재 등급에 거의 없습니다 0.00%도 없어 전부 다 근저당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희한하게 저당을 써놓고 근저당은 특수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변제기와 이자가 있지만 근저당에서는 그 쓰면 안 돼요 근저당에서는 존속 기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율 씁니다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이 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따로 구분기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얘는 1억, 얘는 2억 이렇게 안 돼요 전체 총 3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대 채무자 다섯 글자 쓰면 어떻게? 팔 아파, 팔 아파 팔 아파니까 어떻게? 세 글자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연대 채무자 이렇게 안 씁니다 실제로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는 그냥 채무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얼마, 너 얼마 다 따로 따로 쓰면 어떻게? 팔 아파 팔 아파니까 어떻게? 단일하게 총 얼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근저당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지권 나옵니다 권리지권은 질권이죠 권리지권이죠 이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권리지권은 반드시 저당권에 붙여서 들어옵니다 전체권은 못 붙여요 저당권의 부기등기로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권리지권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채권액과 채무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저당처럼 채권채구액도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따로 규정을 만들긴 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붙여버렸어요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채구액과 채무자 이렇게 하나의 규정으로 두 가지를 다 써버린 겁니다 채권채구액도 권리지권의 등기사항이다 OX 오 맞잖아요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채권채구액 이것도 한꺼번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지권이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칠권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옆에 보세요 자 오 꺼졌다 자 돈 꺼진 사람 이름은 뭐죠? 채권자 자 돈 꺼내는 채무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집을 잡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 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얘는 무섭게 여기 있어 요즘에 선풍기만 보면 공포감이 와가지고 우리 아기가 손가락 집어넣을까봐 선풍기만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렇죠?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자 지금 두 분이 벌써 저 먼 꿈나라로 가셨는데 아침부터 이러시면 이따가 오후에 어떡하시려고 떠봐요 떠봐요 남들 웃을 때 잠깐 깼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이제 사람이 그렇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있죠? 아닌 모양인데 지금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뭐 좋긴 한데 잠을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정 일정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가 나빠져 점점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추세가 돼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 머리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식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너무 조금 먹어도 안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돼 좋은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제발 라면, 짜장면 좀 안 좋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좀 드세요 비타민 이런 거 꼭 먹어야 돼요 비타민 저는 오메가3 추천합니다 오메가3 제가 약장사는 아니지만 비타민과 오메가3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 같은 적극 추천합니다 가볍게 하라 그래서 분명히 어떤 운동하라고 그랬다고 팔뚝이 두꺼워져가지고 네가 운동하라고 했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항의하시는데 운동 가볍게 하시면서 이제 체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두 달을 완전 풀로 꽉 채워서 공부해야 돼요 체력도 중요하고 두뇌도 되게 좋아야 되고 암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암기 최종적으로는 시험 문제 문제 푸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생각나도록 지금 연구를 해야 돼요 책 볼 때도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수업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으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위주로 이거 나오면 이거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계속 주식시 교육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나온 건지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세권 변경 그랬어 전세권 변경 전세권 변경 뭐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뭐가 떠올라야 돼? 부부조율이 떠올라야 돼 그거 문장 읽으면서 딱딱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다가 어? 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무슨 이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문제를 딱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거가 지금 맨날 바꾸더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껴져야 돼 그러려면 이론을 봐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권리지권 이거 항상 부기등기요 부기등기 그러면 채권자예요? 저당권자예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 얘가 가진 재산은 채권인데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아놨다 그럼 2집 등기부에 소유자가 누가 나와요? A가 나오고 을구에는 B가 저당권자라는 거죠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외과 채무자 채권액이 지금 5억이고 채무자는 A죠 같은 사람이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쓰라 했잖아 채권외과 채무자 반드시 필요해져 씁니다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1억을 꾼대 그러면 이 사람이 채 권자 이 사람은 채 무자가 되지 채권자 채무자 이 관계에서는 얘가 채무자가 된다고요 그럼 얘가 담보 잡자라고 하니까 저당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인데 아무것도 없어 토지 건물 소유권도 없고 지상권 전세권도 없고 뭐가 있냐 채권이 있어 채권을 인지로 잡아요 채권 채권이 뭐예요? 채권의 권리 채권의 권리지 권리를 인질로 잡고 돈을 꿔준다 사람을 잡으면 인질이라고 그랬죠? 시계를 잡으면 시계 잡고 돈 꺼주면 동산질 시계질 그러지 말고 시계 동산 시계 잡고 돈 꺼주면 동산질 사람 잡고 돈 꺼주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고 그 다음에 권리를 잡고 돈 꺼주면 권리지 그러면 시계를 잡고 돈 꺼줄 때 시계는 싼 시계 비싼 시계 비싼 시계지 권리를 잡고 돈 꺼주면 이 권리는 싼 권리 비싼 권리 비싼 권리 비싼 권리가 뭐 있어요? 비싼 권리 권리 중에 비싼 권리 권리 중에 비싼 권리 제가 저희 아들이 꼭 됐으면 하는 게 작곡가 됐으면 좋겠어 계절마다 봄 노래도 하나 만들고 여름 노래도 하나 만들고 계절마다 겨울 노래도 하나 만들어놓고 너무 부러워 요즘 애들이 목표가 그러면서요 재벌이세 내 목표는 재벌이세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목표는 뭐예요? 아이돌은 엄마 아빠지 애들이 아이돌이 되려고 하네요 이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돈이 엄청 된다고 이거를 담보로 돈을 끌 수가 있지 또 돈 되는 권리가 주식 몇 년 전에 테슬라나 애플을 사놨어야 돼 뭔 돈인지 몰라요? 지금 한 5년 전에만 사놨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했죠? 주식 주식 주식을 담보로 돈을 끌 수가 있지 권리지권 그 다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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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짜리 채권 괜찮아요? 5억짜리 채권이 커요? 5억짜리 채권 이거를 담보로 돈을 끌 수가 있다 이런 게 권리지권이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 등기부에 이런 걸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 중에는 저당으로 담보된 채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담보로 권리지권을 잡는데 잘 됐다 그럼 모두 잡자 저당 잡자 그래서 이 저당권이 지금 B 거죠? B가 자기 저당을 담보로 내놓을 수가 이때니까 그러면 채권이랑 묶어서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지권을 저당권에 같이 쓰자 그럼 1번 저당을 잡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1 다시 써야지 2번 쓰면 의미가 없어 1 다시 1자 1 다시 1에서 1번 저당권에 대해서 C가 뭘 잡았다? 권리지권을 잡았다 이것도 담보권이죠? 담보권에 꼭 쓰는 거 채권외과 채무자 채권외과 채무자 똑같으니까 채권외과 얼마고? 1억이고 채무자는 누구고? B 쓰는 거지 이게 권리지권을 저당권에 부기등기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지권은 100% 부기등기입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무슨 관계? 주종관계 그럼 이거 말수하면 이거는? 직권말수예요 항상 이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가 붙었다고 하면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직권말수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5억을 갚고 나서 저당을 말수한다 라고 하면 이거 말수 신청하면 이거 어떻게 해? 직권말수야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니네 말수 신청이 좋은데 이에 승낙서 갖고 와 이렇게 돼요 승낙서 못 갖고 승낙서 못 갖고 각하지요 깜짝이야 어떡하니? 그러지 말고 주등권리 말수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해요 승낙서 못 갖고 오면 각하 말수 등기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각하 그래서 어디서 또 승낙 없으면 주등기를 배웠죠 승낙 없으면 주등기를 또 배웠어 또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 권리 변경 그 권리 변경 그 권리 변경 얘는 말수 다르다고 권리 변경은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 있었지 말수에서 승낙서 없으면 각하 이렇게 돼요 절대 구별하셔야 돼요 승낙서 없으면 아유 나 세상에 등기 날 아유 헷갈려 하지 말고 권리 변경은 부부주니까 승낙 없어도 각하 아니에요 주등기고 말수에서는 승낙 없으면 각하 말수 회복도 승낙 없으면 각하예요 말서나 말수 회복은 승낙 없으면 각하 권리 변경은 부부주니까 승낙 없어도 주등기를 각하 아니야 이렇게 해줘 순위만 바꿔서 해준다고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따가 또 연습 나올 겁니다 그러면 권리직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과 저당권 없으면 못 타고 들어와요 저당권 있어야 타고 들어와요 이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러면 권리직권자 C는 권리직권 등기를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 얘한테 해달라 그래지 얘한테 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누구다 저당권자다 등기의무자가 저당권자고 등기권리자는 권리직권자 이렇게 돼요 잘려오세요 등기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저당권자 등기권리자는 권리직권자 이렇게 돼요 꼭 쓰는 거 채권외과 채무자 만약에 채권 최고위 정했으면 채권 최고위과 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권리직권도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다 아주 특이한 거죠 그래서 권리직권은 방금 보셨다시피 물건은 물건인데요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아닌 아주 특이한 물건이죠 근데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물건 중에 반드시 부동산 물건만 등기할 수 있다고 X X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권리직권 등기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 임차권 나와있죠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자기들끼리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등기까지 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요건이 되는 거죠 임차권에 꼭 쓰는 거 차인과 범위 이건 반드시 두 가지 써줘야 되죠 범위가 뭐예요 범위가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 일부면 도면이 들어간다 거기까지죠 추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이거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이사오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자 근데 이 임차권 등기명령 자 여기에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자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일러 법원 가서 일러야죠 법원 자 소재질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의 판사님들이 등기소에 뭐해줘요 촉탁해주죠 임차권 등기명령은 촉탁등기입니다 종료 전에 한다 후회한다 후회한다 종료하고 나서만 법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종료 전이라고 많이 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에는 대항력 우선배정에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배정에 취득한 경우라면 그대로 이 등기로서 효력이 유지가 돼 그 말은 이거 등기해놓고 이사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사가더라도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 임차권 등기명령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전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대항력 때문에 해준 건데 보증금 때문에 해준 건데 기왕이 임차권 등기 됐다고 얼른 팔아먹으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죠 이건 할 수가 없다예요 보증금 챙겨주려고 한 거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잡혀 보세요 나와라 여기 있죠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임차권 설정이라고 안 나옵니다 주택 임차권이 나옵니다 주택 임차권 됐죠 이거는 법원에서 촉탁을 해준 거죠 법원이 촉탁한 날짜가 나오고 등기 목적이 임차권 설정이 아니라 주택 임차권이에요 본인들이 임차권 설정을 신청했으면 임차권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법원에서 촉탁 들어가면 주택 임차권 등기 목적이 달라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임차권에 안 들어가는 게 나와 계약 일자 주민등록 일자 점유계시 일자 확정 일자 이런 걸 쓴다 아주 쉽게 한 거죠 임차권 등기 보통 이런 거 안 써요 본인들이 하면 그런데 법원에서 촉탁할 때 옛날에 임대차 계약 언제 했는지 전입신고 언제 했는지 언제 이사 들어갔는지 이게 다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그다음에 차인과 범위 들어가고 임차 보증금까지 그렇죠? 이게 요즘에 임차권 보호해 주는 기조가 좀 있기 때문에 출제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으로 이런 것들도 등기배 나온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문제집 들어가죠 문제집 우리 문제집은 페이지 273페이지에요 문제집 273페이지에 42번이에요 42번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되죠 기억해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신청서에다가 저당권하고 채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간다 라고 뜻을 함께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채권자니까 저당권 넘어가면 채권도 같이 간다 라는 거죠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근저당 등기를 할 때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래요 자 구분기록해요? 아니죠 자 구분기록하면 팔아프라 그랬죠 그래서 단일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합의 중요한 거죠 합의 합의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3자가 실질적으로 채권자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야 제3자에게 채권이 귀속됐다 얘가 채권자네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채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 얘가 채권자네? 그럼 얘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다시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 자 여기 얘 채권자예요? 저당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자 같은 사람이라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 이게 분리해서 들어오면 각화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다시 질문을 보시면 자 제3자가 채권자예요? 제3자가 채권자지 걔가 채권자니까 걔 명의로 저당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채권자가 저당권자다 이 소리래요 명목상으로는 제3자이긴 하지만 실질적 채권자라면 걔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될 수 있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민법의 판례가 이걸 인정하자라고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걔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걔 명의로 저당 등기를 허용하겠다라고 민법상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채권자랑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리을 보시면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을 했다 신청서에 어느 부동산 어느 부동산 쭉 써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5개가 넘으면 공동담보목록 자 2개가 아니라 5개죠 공동담보목록이죠 자 이거 몇 년 보전? 연구 보전 5개 이상 연구 보전 2개 이상 뭐 있죠? 2개 이상은 매매목록 매매목록 자 2개 이상은 매매목록 5개 이상은 공동담보목록 자 이제 장난칩니다 5개 이상 매매하면 5개 이상 매매하면 매매목록 작성한다고 OX 오죠 2개 이상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거 시험에 안 내 시험에 안 내 그런데 2개 이상 저당자면 공동담보목록 OX OX죠 이건 시험에 나오지 그래서 이거 5개를 2개나 3개를 바꿔서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5개가 될 수 있죠? 매매목록은 2개 공동담보목록은 5개 매매목록은 3개나 4개는 5개를 낼 수가 없어 어차피 매매목록 만드니까 2개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건 5개 이상이니까 2개 3개를 낼 수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칩니다 5개를 해서 5개 5개 이상 저당을 잡을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신청인이 작성한다고 OX죠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한다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5개 꽂히는 거지 5개 아 5개 만났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누가 작성해서 놓치는 거야 신청이 작성하면 틀리는 거지 이따 오후에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어머나 들켰네 이따 나오면 생각이 낫까 안 낫까 진짜 낫까 진짜? 이따 오후에 문제 풀 때 3번 문제야 3번 문제 답이 5번이야 이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래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이따 보자고요 공동담보목록 넓게 보면 등기기록으로 보고 연구보전하는 게 매도공탁 있었죠? 매도공탁 매가 뭐예요? 매명록 도는? 도면 도면은 일부 빌릴 때 공 공동담보 목록 탁 신탁원보 얘네들은 넓은 등기기록이고 연구보전하고 그랬었죠? 2개 이상 5개 이상 외우셔야 될 거예요 5개 이상을 5개 이상을 3개로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간평차에 또 나왔어요 이거 3개라고 자 43번 보시죠? 4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평가액 쓴다 안 쓴다? 쓴다 쓴다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을 이전하면 모두 같이 가요? 채권을 같이 가 저당권과 채권은 같은 사람 거니까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 라고 신청서에 써내야 됩니다 자 모자와 저당 설정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돈은 아들이 껐어 아들이 채무자야 집은 누구 집을 잡아? 아버지 집을 잡아 이럴 때 아버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물상보증 그래야지 불쌍한 사람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물상보증 그 저당권은 은행이랑 아버지랑 하는 거예요 돈은 아들이 끄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람이래요 보통 내 집 잡히고 내 가꾸잖아 보통 그렇죠 그러면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생략할 수 없다 꼭 써야 돼요 채무장 꼭 써야 돼요 채권의 가 채무장 꼭 써야 돼요 자 다섯 개 이상이면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에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전산화 전에는 종이로 만들 때는 우리가 낸 목록을 자기네가 편찰만 했어 종이로 내니까 지금 우리가 낸 거를 그대로 편찰로 못해요 왜? 전산임명을 해야 되거든 전산임명은 결국 누가 해요? 등기관이 하지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 등기관이 자기 식별보를 넣어야 돼요 쉽게 말해 아이디를 쳐야 돼 치고 들어가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가 근거가 남잖아요 그게 식별보 그렇게 들어가야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할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청이 작성하다면 옛날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단보를 찾고 양도 일부 일부 걸렸죠? 일부 양도하면 양도액 쓴다 안 쓴다? 쓴다 5억 중에 1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양도액을 쓴다 됐죠? 또 넘어가 볼까요? 나머지는 한 번씩 보시고요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48번 48번 48번에 보시면 48번에 보시면 이거 3번 질문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법무사 시험에 이렇게 한 번 나왔었거든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 채권채구액 채무자 갑에 대해서는 1억 을에 대해서는 1억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 3억 써야지 이게 구분기록하는 거예요 구분기록할 수가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 건 처음이었어요 원래 구분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갑은 1억 을 2억 이렇게 나오면 구분기록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총 3억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실무상으로도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아직 중개사 수준으로는 많이 안 내려왔는데 어렵게 낸다고 하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9번 보시죠 49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는데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담보로 내놓는 거죠 자 전세권 자체가 이전된대요 전세권이 넘어 아니 저당권이 넘어가면 현재 저당권자가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고요 이전 받는 사람이 받아가니까 권리자 되는 거죠 3번 무자가 변경돼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죠 권리 변경 권리 변경 주등기, 후기등기 부부주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대부분 변경은 단독인데 권리 변경은 공동이죠 공동 권리 변경 공동신청인데요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 이거 찾아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조금 쉽게요 앞에 보세요 지금 권리 변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당권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 중에 저당권이 변경합니다 5억을 꺼져요 꺼지면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고 얘는 저당권 설정자 얘는 저당권자 그러면 을구에 이 부동산 을구에 보면 1번 B가 저당권자로 나옵니다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액은 5억이고 채무자는 A다 그렇죠? 만약에요 얘가 B가 자기 저당권 채권을 딴 사람부터 팔 수가 있다 그럼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그렇죠?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이에요 근데 5억이 6억 되면 5억이 6억 되면 변경 등기 5억이 4억 되면 변경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 뭐든지 바뀌면 변경 등기 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 기간이 바뀌면 변경 등기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등기 저당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됐어요? 자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이고 나머지가 바뀌면 변경이고 복잡하네 그러지 말고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이에요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지상권자가 바뀌면 지상권 이전 나머지가 바뀌면 변경 변경 변경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증액하는 변경도 있고 감액하는 변경도 있고 채무자가 바뀌는 변경도 있어요 다 변경이야 권리 변경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주둔기 부기둔기 부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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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증액관대 그런데 이번에 C가 누가 전세권제가 있었어 증액하면 얘는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이해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액한대 감액한대 이해관대 대한대 안 되지 감액하면 좋지 뭐 그럴 때는 이해관진이 없으니까 부기생기고 증액하면 이해관이 있죠 승납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납 못 받으면 주둔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바뀌는 거 이거는 증액으로 보셔야 돼 증액으로 채무자가 바뀌면 이쪽으로 갑니다 감액은 이쪽이죠? 증액이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이 등기 권리자고 감액이다 말소다 그러면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예요 채무자 변경은 이쪽이 이쪽 그렇죠? 그러면 설정자가 뭐가 돼? 위무자고 저당권자는 권리자고 채무자 변경이 이쪽 방향을 보셔야 돼 그래서 주둔기 부기등기 채무자 변경은? 이거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앞에 칠판 보세요 채무자 변경 채무자 변경 그럼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다 변경 전 채무자 변경 후 채무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채무자들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 저당권자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로 짜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이 논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분리하고 따지면 한없어요 여러분 유리 분리 따지면 항상 돈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어 채무자 변경에 따라하면 커진다 라고 보셔야 돼 채무자 변경이면 저당권이 커진다 그렇죠?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담보 잡아놓고 돈 받아야 되잖아 내 돈 갚을 채무자가 등기 위에 써 있는 내가 아니야 그럼 누가 급해요? 집주인이 급해? 저당권자 급해? 저당권자 급해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치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무자는 당사자로 들을 수가 없어 저당권자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 그렇죠? 채무자는 빠져야 되고 저당권자가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권리자나 의무자가 둘이 있으니까 공동신청으로 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 변경이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저당권은 어떻게? 말소 저당권 말소를 보는 순간 A, B, C, D 바로 써야 돼요 저당권 말소 그러면 저당권 말소 또는 말소 소유권이 제3자에게 A가 C에게 이전됐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A고 제3직자는 C 얘가 누구랑? 저당권자랑 공동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A, B, C 써 놓고 맞춰놔야 됩니다 얘네들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A, B, C 써 놓고 생각해 보면 되게 딱 공식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장 쓸 때 딱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권리직권 등기 나왔죠? 자, 권리직권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가 권리직권 잡히는 거잖아요 제권자가 권리직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래서 공동신청하죠 그래서 지금 3번만 틀린 겁니다 3번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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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